출발부터 아주 편안하게 숙소에 들어가시면 세상 좋아서 나오기 싫을 정도로 하나하나 보시는 풍경은 기가 막힌 곳이 장가계니까 정말 2016년 마지막 초특화 찬스로 보여드릴 때 꼭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호텔이 너무나 좋다고 해서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장가계를 꼭 보셔야 되니까요. 일단은 여러분 49만 9천원 때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아시아나 왕복 탑승 파이브스타 세계적인 항공사지요. 여기에 또 전일정 특급 호텔에서 묵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여행 기간 내내 좀 편안하게 다녀보시라고 전용 VIP 리무진 버스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효도감각으로 정말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 세 가지만 보시더라도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49만 9천원부터 출발이 됩니다. 지금부터 단체로 들어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수밖에 없어요. 좌석 선점 빠르게 선점하셔야 되는 시간이고요. 여기에 전일정 식사는 당연히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죠. 5대 특식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무제한 삼겹살까지. 아우 갔더니 입에 안 맞았어. 이러실 일 없도록 저희가 한식까지 중간중간 넣어뒀으니까 편안하게 맛있게 즐기시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식사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숙박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천문산 케이블카 가로 치고 지금 금액이 써 있죠. 원가게 백룡 엘리베이터 심리화랑 모노레일 황룡동굴 플러스 뱃놀이 여기에 또 유람선 탑승까지. 괄호 치고 지금 여러분 금액이 써 있는데 이 금액을 추가 비용을 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포함된 조건으로. 단 1원도 추가 금액 없이 이런 것들은 다 둘러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니 우리 17명 단체로 가려고요. 이러면 아껴보시는 돈이 얼마나 많으세요. 여기에 마지막 방송답게 선물까지 이렇게 방방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텍스 목베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출발부터 편안하게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해보시고요. 너의 포토북 제작권까지 저희가 드릴 거고 면세점 1만 원 선불권 교환 카드권까지 같이 드릴 테니까 쇼핑하실 때 쏠쏠하게 써보세요. 이런 것들은 단체인 가셔서 여러분들이 공항에서 아니면 도착을 하셔서 이런 거 따로 구입하시려면 이것도 좀 만만치 않은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뭉쳐야 좋다. 호메인 쇼핑은 정말 단체 관광을 많이들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VIP 리무진 버스가 현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또 16명 이상 가시는 분들 VIP 단독 버스 단독 가이드까지 제공해드리니까 단체 여행은 역시 호메인 쇼핑이 정말 강합니다. 그럼요. 우리 개모임 있어요. 동창회 있습니다. 아니면 동생내랑 형내랑 같이 가족여행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조건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고객님. 가격 자체가. 자, 놀랍습니다. 장가게를 이 가격에 아시아나 타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정말 60만 원대 이상부터 출발했던 적도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 2016년 마지막 방송이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런 조건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40만 원대 가지고 왔습니다만 자,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초반부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약 결제 오늘 좀 필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차피 해피코시 100% 취소 변경 환불이 가능하니까 오늘은요. 자, 넉넉하게 좀 인원수에 맞춰서 예약만 남겨놓으시고 나중에 해피코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야기 나눠보시고 그리고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마지막 방송 장가게 지금부터 주문 받아보겠습니다.